지리산 청악동에 있는 삼성궁에 들렸다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식당에 들립니다 기념품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먼저 기념품 파는 곳을 쭉 보다가 나오는 길에 목도 마르고 해서 광야수 하나 사들고 나가서 식당에서 잔치국수 하나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념품도 파네요 여기에 사람들이 하산하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전도 있고 국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배 채울 수 있는 도토리묵 잔치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국수 나왔어요 국수에다가 깍두기 딱 나왔는데 삼성궁을 다 보고 내려와서 그런지 꿀맛이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다가오시는 분들이 늦은데 국수도 줄 수 없는데 맛있네 국수도 잘 안 모은데 맛있네 고등학교 6학년 국수도 잘 안 모은데 맛있네 신경색을 만드는 중 영분도 같이 쥐등학교 7학년 몇 분 길이 weld